23년도에 새로 개설된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댄스 동아리 초화입니다. 임석가요제를 통해서 실력도 쌓고, 자신감도 쌓고, 뿌듯하고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임석가요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또 유아교육하다 보니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테시의 테디베어와 또 저희의 숨겨져 있는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스 힙합과 파이팅 넘치는 곡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저희 이번에 출곡 중에 스테시의 테디베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안무 중에서 quietness 이 부분이 있어요. 저희 다재다능한 초화가 귀엽고 깜찍하고 상큼 발랄 또 섹시한 모습으로 무대를 찢어버리겠다는 의미로 다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 이 안무를 설정 선정했습니다. 임석가요제 파이팅! 가자! 가자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